여러분 거기 144쪽의 효력의 한 분류는 뒤에 효력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보면 돼요 그래서 종국등기효력과 예비등기효력 나오는 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등기 대상이에요 등기 대상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나와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배울 거예요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울구가 있는데 여기에 써있는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대상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종류가 두 종류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종류 중에 토지하고 건물 중에 자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워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럼 토지나 건물이 다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그래서 그걸 구별하려고 등기 대상이라는 말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기사항이라는 실체법도 등기사항과 절차법도 등기사항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자 실체법은 민법이고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를 하는 절차니까 자 한마디로 뭐예요 실체법은 민법에서는 물권변동에 대해서 등기하라 했으니까 물권변동에 대해서 등기를 했으니까 물권만 따지는 건 뭐예요 갑구와 을구 권리만 따지는 거고 자 절차법은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법은 자 어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뭐가 이 절차법이 뭘 실체법을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쌍가루 3번 양자의 관계 그래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왜 이건 뭐예요 표제부 표시에 관한 얘기니까 토지검 표시에 관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기 동그라미 2번 자 실체법 등기사항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등은 절차법적 등기사항이므로 절차법적 등기사항이 실체법적 등기사항보다 뭐예요 범위가 더 넓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넣으세요 자 그럼 146페이지 자 일단 뭐예요 표제부니까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다 물건 그죠 그 다음에 값물건은 뭐예요 물건변동 소유권 지상권 지효권 이건 권리예요 권리다 이제 권리 권리다 권리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순서도 2번은 뭐예요 물건 그죠 넘겨보시면 어디 그 148페이지 3번은 뭐라고 권리라고 써있죠 그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사항이 된 물건에서 자 상괄 1번 부동산 등기 물건 사건의 목적 있죠 사건의 목적이란 단어는 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거래 대상이 되는 거면 뭐예요 물건 변동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등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않는 바다 밑에 땅은 바다 밑에 토지 있죠 그건 땅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건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부동산 등기 부산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물건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나 건물이 단지 자 2번 모든 부동산이 등기 대상은 아니면 원칙적으로 뭐라고 사건의 목적이 되는 거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만 대상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3번에 거기 줄 치세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이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아니죠 자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 하출법상의 하천 있죠 방조 대상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하천 얘기해 보자 하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사건의 목적 사인과 사인과의 거래 대상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용 제한 자 공공 공용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용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되는 거 예컨대 하천을 보자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뭐예요 대한민국의 하천을 가진 사람 있죠 자 하천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도 하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용 제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얻는 게 가능해요 자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했을 거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올 거 답만 답이라도 제대로 정확히 찍는 게 중요하니까 객관식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 얻는 게 안 하고 돈이 필요하면 남한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설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어요 봉의금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의금선달 있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천을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니까 왜 물을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니까 물 갖고 장난치면 예컨대 독국물 푸는다든가 자기가 주변에 공장하면서 하천에다가 뭐라고 자 그럼 뭐예요 폐수 같은 거 이렇게 풀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에 대해서 용익물권에 설정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하지 말라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니까 그래서 여기 146쪽에 자 거기 대상 토지 나오고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하천법상의 하청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있죠 그래요 두 개나 동그란 치세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 아니게 가능해요 가능하다 근데 3번에 등기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입차권 있죠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하천은 절대 용익물권을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네가 소윤을 하되 관리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리는 국가가 하겠다 하천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옛날에 낙동강 패널 막 그냥 패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임산부들 낙태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갖고 물이 상당히 위험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자 쌍가래비은 부동산의 토지건물이에요 토지건물인데 일단 겸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부동산 이렇게 한마디로는 이거예요 부동산의 전부가 등기 대상인데 부동산 일부로 등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거기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고 땅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받으려고 대장을 만듭니다 그럼 이 대장에는 뭐예요 충청도 100 답이고 면적 얼마하고 500제곱미터 수익권자가 누구예요 갑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표지해부가 있고 물론 표지해부도 뭐라고 충청도 뭐예요 자 물론 1번 충청도 100 답 면적 얼마예요 500제곱미터 수익권자가 누구라고 1번 수익권 모자들이 갑니다 자 의리난 사람이 뭐예요 의리난 사람이 짠 귀농을 했어요 농사를 질려고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취득하려야 되니까 자 혹시 뭐예요 귀농해서 농사를 만약에 뭐예요 짓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자 실패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자 남이 땅을 빌려서 한번 뭐하기로 농사를 한번 져보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빌리는데 알아보니 알아보니 자 이 갑이란 분이 뭐예요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자 연세가 넘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새 아프셔갖고 땅을 뭐예요 땅을 놀리고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어르신한테 어르신 내가 어르신 땅을 뭐예요 이 땅을 내가 빌려서 농사짐 짓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월 뭐예요 월 100만원씩을 드릴게요 했더니 갑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아 내가 농사준도 뭐예요 월 150원 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의리란 사람이 그러면 제가 어르신 때 반만 쓰겠습니다 반만 쓰고 80차 100만원 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의리란 사람이 남이 토지 남이 땅 위에 뭐예요 땅 위에 뭘 갖겠다는 게니까 권리를 갖겠다 그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지상권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한마디로 이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등기부상에 범위를 정해서 공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디 등기부상에 의부에 이렇게 의부에 1번 지상권 설정 등기예요 그러면 지상권 등기 할 때 목적을 써야 돼 남일 땅을 왜 이용하느냐는 뭐예요 수목을 이용하느냐는 뭐예요 수목을 이용하느냐는 수목이 나무심을 하는 거냐 건물을 세우러 하는 거냐 했죠 공작물을 세우러 하는 거냐 뭐 나무심을 써요 수목 범위 정할 수 있어요 범위 그러면 범위 정하는데 면적이 뭐라고 500이죠 그러면 일부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어디 남쪽 얼마 남쪽 방향으로 뭐예요 자 남쪽 방향으로 250만 쓰겠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사람에 보더라도 아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표지의 분은 얼마인데 500인데 자 이 등기부상에 범위를 정했는데 남쪽 250이니까 아하 이거는 뭐예요 전부면 전부라고 써요 범위가 범위 남이 땅 전부 쓰면 전부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일부일 때 이렇게 뭐예요 범위를 정해가지고 도면도 그려내야 돼요 도면도 그려내고 자 뭐라고 남쪽 250 반만 쓰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뭐예요 이런식으로 용인 물건은 타인 토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세상사람들 공시하기 때문에 굳이 토지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남이 딱의 일부를 뭐예요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항상 이렇게 등기 대상이 되는 가장 기본은 부동산 500이라고 하는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기본인데 전부가 아닌 뭐예요 전부가 아닌 뭐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용인 물건 이렇게 용인 물건하고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공시가 가능하니까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절대 뭐예요 이렇게 용인 물건과 임차권은 가능한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500제곱미터 전부를 해야 되지 절대 뭐라고 일부는 등기가 안 된다 일부는 그래서 보존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잊어낸기 안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된다 왜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부를 이렇게 전부를 이전등기 해야 되지 일부를 이전등기 하는 건 없어요 부동산을 분할해서 전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절대 일부 이전등기를 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예컨대 저당권 등기 안 되죠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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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돼 저당권 안 돼 왜 아니 일부 일부 담보 제공하면 돈을 갚으면 경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만 경매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 항상 뭐예요 항상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뭐 뿐이 없다 용인 물건 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보시냐면 자 거기 147쪽에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크게 중요해요 별 피하시고 물론 거기 위에 자 보충 그래서 등기능력 있는 물건하고 등기능력 없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능력 있는 물건 등기능력 있는 물건 나오죠 물건 이게 나왔을 때 뭐만 비교해 보냐면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거기 등기 있는 물건 중에서 몇 번째 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고정실 유리원실 그 조족조미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있죠 주택 앞에 지붕이 들어가요 지붕주택 근데 거기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뭐예요 하나 둘 셋 대체 줄에 조립식 페널구조 건축물 건축물 앞에 뭐가 없어요 지붕이란 말이 없어요 지붕이 들어가야지만 등기 대상이 된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자 이 등기능력 물건 중에 그 개방형 축사 있죠 개방형 축사는 등기 대상이 돼요 개방형 축사 IMF 때 자 IMF 때 구조조정 당한 사람이 지방 가서 이제 목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행 가니까 뭐예요 자 이 축사는 그 벽이 없다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법을 신설한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능하다는 게 개방형 축사 토지하고 그 축사 축사는 벽이 없다는 게 개방형 축사가 벽이 없다고 가능하다는 게 근데 오른쪽이 뭐예요 우리 답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데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게 자 맨 그 거기 있죠 그 맨 밑에 줄에 앵코로 해져면에 있는 암반의 앵코로 그 정도의 폐유선이 있죠 뭐 태양광 발전설비 나오는데 절대 선박은 선박은 아무리 선박을 개조해서 이런 집 어디 가보면 해변가 가보면 선박을 이렇게 개조해갖고 뭐예요 자 호텔 같은 거 만들었죠 어떠한 일에서도 선박을 개조해서 호텔 만들었다 건물 등기부상의 대상은 절대 안 돼요 자 이해만 좀 해줍니다 그럼 4번에 별표하려는데 자 보세요 거기 별표해 두시고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므로 뭐가 되므로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거나 저당권 할 수는 없다 분할 절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두 개를 나눠서 자 토지를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토지를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100이고 뭐예요 하나는 100의 1이고 이렇게 새로운 토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전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전부가 전부가 이전 등기 대상이 되고 저당권 등기 대상이 되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토지 일부분이 있죠 일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지상권 지우권 전세 임차고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기 권리일부이기 나오죠 권리일부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에는 가능한 용익물권 하지 못한다 이제 그걸 한번 이해해보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런 얘기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 토지 하나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하나에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단독 소유라고 얘기해요 단독 소유다 근데 땅 하나를 소유권자가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다 소유권자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네 왜 아 바다를 처음부터 매립할 때 자 돈이 없으니까 뭐 여러 사람이 컨소심을 해갖고 뭐예요 큰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땅 소유권자가 법인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동업관계로만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삼아 하시고 땅을 상속받았는데 여러 명이 상속인 여러 명이죠 소유권자 여러 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땅 하나를 뭐예요 몇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갔을 때 이 밑법에서는 뭐예요 땅 짓자 땅을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분이랍니다 지분 그렇죠 공유 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 단독 소유일 때는 이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에 소유권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소유권이면 이 두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으니까 전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도 뭘 갖고 있고 일부를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뭐라고 일부를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부동산의 전부가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듯이 등기가 가능하듯이 뭐에 대해서 자 이 부동 이 권리 일부 있죠 소유권에 이 권리의 뭐예요 권리 일부 이 권리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분이라 한다 지분 이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이 용인 물건이라고 하는 건 용 용 사용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의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권능 그러면 자 본인이 사용수익하기에 뭐예요 자 아까 이 갑처럼 연세가 90이 넘어갖고 뭐예요 몸도 아프고 안 좋다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남의 땅을 남의 땅을 뭐예요 왜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럼 남의 땅을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용인 물건이다 자 물건이다 왜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이지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게 바로 용인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해야 돼요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해 왜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절대 뭐는 부동산을 부동산을 사용해야지 권리를 사용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 용인 물건 입장권은 뭐야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불만에 보존등기 못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등기 형식의 특성이 그렇다니까 뭐가 그렇다고 등기 형식의 특성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누가 가물병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세 사람이 등기와 관련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데 자 이 사람이 세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이렇게 3분의 1씩의 지분을 갖는 거 있죠 이 지분을 갖는 거 이 땅의 지분을 갖는 거 있죠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하나에 등기분 하나를 만들으라고 법이 그렇게 정해있습니다 자 부동산 하나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1등기 기록이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니까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이 뭐해서 같이 등기를 해서 아니면 세 사람이 바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대위해서 등기해갖고 이렇게 소유권 우전 등기해서 누구 공유자 갑이 3분의 1 공유자 을이 3분의 1 공유자 병이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등기하는 게 기본이다 왜 1부동산의 뭐예요 1등기 기록이니까 근데 만약에 갑이 뭐예요 자기 것만 등기해달라고 하고 이 을도 자기 것만 등기해달라고 하고 병이 내 것만 자기 지분만 해달라고 하게 되면 졸지에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하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지분만 해 뭐가 안 돼요 보존능이 안 돼요 근데 자 이존능기나 저당권이 가능한가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할 수 있어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렇게 1번 이 소유권 우전 등기 뭐예요 소유권 우전 등기 갑입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에요 그래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유부동산이니까 절대 두 사람이 동의를 못하면 분할도 못하고 동의를 안 하면 동의 안 하면 이 부동산 하나를 팔지도 못해요 이 부동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동산을 분할도 못하고 팔지 못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갑이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여기다 2번 갑의 뭐예요 갑의 자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전부의 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아니 뭐예요 아니면 자 갑의 2분의 1의 지분의 일부 뭐라고 4분의 1을 잃는 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걸 등기분상에 뭐가 가능하다는 게 공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뭐 할 수 있다고 공시를 할 수 있다 공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렇게 소유권의 일부 잃는 게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일부 잃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돈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을구에 이런 식으로 1번 갑의 뭐라고 2분의 1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 지분은 뭐예요 뭐 할 수 있다고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 이렇게 권리 일부에 대한 권리 일부에 대한 뭐예요 잊었는 게 저당권은 가능하다 얘기해요 자 꼭 147페이지 4번 동그라미 자 별표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8페이지에 148페이지 거기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쓰였어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다 하더라도 등기대산이 된다 그 공용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게 하천이라고 했어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 있죠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특정 일부라는 건 부동산 일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분할을 하지 않으면 두 개를 나눠 놓지 않으면 지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게 틀말이라니까 절대 용익물건은 분할하지 않더라도 그 땅 뭐예요 그 땅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동쪽 남쪽 범위를 정해서 그 땅의 일부를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분할하지 않더라도 용익물건이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 용익물건이 가능하다 그럼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났어요 자 건물의 공용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었죠 자 공유 지분에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익물건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니까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 권리 일부 있죠 권리 일부 권리 일부의 뭐라고 자 권리 일부의 자 뭐가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지분의 용익물건 알 수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권리 일부의 용익물건 가능하지만 지분은 용익물건 안 된다 이거를 먼저 대표적으로 꼭 생각해 놓고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자기 지분의 보존등기와 물론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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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상속등기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마찬가지 1동 건물의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 권리 일부의 전세권 등기 가능하다 왜 전세권 용익물건이니까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 가능하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민법에서 배우세요 이거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할 수 있다고 등기가 안 된다 아무리 판결을 받더라도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자 밑에 이제 거기 뭐가 나왔어요 보충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거기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예 추업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수강 노트라고요 노트가 있어요 노트 아까 그 노트를 노트를 아마 좀 장수가 좀 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책자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공시할 거예요 공시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나중에 이제 뭐 하시면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한 저도 한 세 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노트 놓고 칠판에 쓰는 거 있죠 그런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면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일단 절대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아무리 뭐 받는다 해도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다는 건 노트의 뒤에 보면 암기 방법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일용 부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 있죠 지분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 없다 이렇게 좀 외우세요 무슨 얘기예요 부일용 부동산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인 물건만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는 뭐가 안아가다 용인 물건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저당권과 소유권을 넣는 게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용인 물건은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이 저당권이나 소유권을 넣는 게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용인 물건은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없다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능기와 그러니까 내 눈에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존능기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죠 상속 왜냐면 상속인이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인 전원이 가서 등기해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바쁘시면 한 사람이 전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것만 상속 등기 안 돼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무슨 첩제도가 있고 막 그래갖고 또 어디 무슨 누가 어떤 분 하나 돌아가시니까 미국에서 누가 나도 자식이다 복잡해져요 소송하고 복잡해지니까 절대 뭐라고 절대 뭐예요 전원이 뭐예요 전원이 해야지 자기 것만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자기 지분만 보듬는 게 안 돼요 등기병 형식이 그렇다는 게 그래서 외우지 않는 게 뭐라고 부일용 저소지 부일용이라고 하는 이렇게 뉘앙스를 생각하면 돼요 부일용이라는 저소지가 있는데 국가가 저소지를 저소지 있죠 저소지 저소지를 수용하는데 자기 지분만에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연상에서 외웁니다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좀 외우지 않나요 자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실체법 비법상의 등기의 권리 연동에 효력이 생기고 절차법은 뭐예요 등기할 사항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부동산 물건이다 그러면 전행등기법상 권리할 사항은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쭉 나오죠 다만 권리집권 저당권부집권 채권담보권 있죠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그것도 뭐예요 거의 자 그 무엇은 이 채권담보권은 뭐예요 채권담보권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 누가 법인이 저당권부집권은 뭐예요 개인이 이렇게 구별할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채권을 담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음 그러면 뭐예요 임차권 환매권 있죠 임차권 환매권은 자 권리변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기 위해서 왜 채권이니까 그래서 3번 권리일부의 지분의 경우는 범위를 측정할 수 없지만 공시가 이렇게 공시가 가능하니까 지분이 등기부상에 공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익물권은 남쪽 동쪽 범위를 정한다 그 얘기죠 지금 공시가 가능하므로 지분을 뭐예요 지분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분의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등력 없는 권리 그래서 이 점유권이나 유치권 질권은 뭐예요 등기대상이 안 돼요 자 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권리가 소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까지 외울 거 없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거기 줄이나 치세요 주의 토지통의권 이 주의 토지통의권은 등기대상이 안 된다 요즘 이제 밑법에도 배우는 거니까 절대 아무리 판결을 받는데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 다음에 등기할상의 권리변동에서 쌍가일본 등기할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지상권 자 소유권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전화권 이 물건이 변동을 등기법상에 변동하려면 그 등기목적이에요 등기목적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설정등기 그래서 여기 자 기역에 설정 보존등기 나오죠 그게 등기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쌍가리 이번에 등기 없이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상속과 공용인수 판결이 있죠 경매 상속 민법 법률 규정에서 뭐예요 등기 안에도 법률 규정에서 권리변동이 생기는데 자 나중에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뭐 하지 못한다고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얘기는 이제 어디에서든지 나중에 이제 민법시간에 자세히 배우세요 그래서 이 특히 디귿의 공용인수는 수용이라는 얘기고 디귿의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 자 그 다음에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 세 가지 중에서 등기 안에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해요 자 이런게 이제 나중에 민법시간에 배우시니까 우리 요즘 이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도 이거 있죠 이거 등기 대상에 대해서는 부일형 조소지 자기 진반의 보상 없다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이걸 꼭 외우시고 이게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이거 다시 보시면서 이거 외우시는 걸 다시 생각하시면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 유효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